구독자 여러분들, 2023년도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노소영 관장의 눈물과 희망, 노소영이 만난 하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회심. 사랑이란 윌리엄 세익스피어, 진정한 사랑은 자고로 순탄하지 않다. SK그룹 최태원 회장님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신년 첫 주일에 참석한 최태원 회장, 회계통한 은혜의 열매 거두었으면, 노소영 관장님의 종교도 역시 기독교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맏딸 노소영 씨 신앙 인터뷰, 남편 수감, 아픈 아들 시련 속에 만난 하나님. 2012년 7월 12일 국민일보 보도 내용입니다. 대통령의 딸 재벌기업 회장의 부인, 미디어 아트 전문가 전직 대학 교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따라다니는 표현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수식어가 필요하기도 했다. 기도로 믿음의 가족을 읽은 크리천 노소영.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나홀로 크리천이었던 그는,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과 어머니 김옥수 여사, 남편 최태원 SK 회장과 딸, 아들까지 모두 믿음의 가족으로 이끌었죠. 특히 대통령 재임 시 전국 사찰에 굵직굵직한 시주를 하는 등, 독실한 불자로 소문났던 노 전 대통령 부부의 회심은 극적입니다.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의 회심에 이은 사건 위로 기록될 만하죠. 노관장은 교회를 다닌지는 오래됐지만, 신앙의 핵심인 예수님을 만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교회를 들락달락한지는 오래됐는데,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한 것은 2005년부터다. 그래도 나이가 많이 들어 늦어서 그런지, 예수님이 누군지는 몰랐다. 도대체 예수님이 이해가 안 갔다. 결국 그분을 만난 것은 지난해다. 얼마 안 됐다. 오랜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얼마 안 된 새신자라고 고백한 노관장은, 신앙의 확신을 갖게 된 과정을 이야기해달라는 요청에 거듭 손사래를 쳤습니다. 망설임 끝에 곁에 앉은 둘째 딸, 최민정씨의 손을 잡더니 우연히 그렇게 된 것 같다며 말문을 열었죠. 교회를 들락달락하면서 마음에 뭔가 갈증이 있었다. 또 교회를 가면 뭔가 안 맞았다. 그래서 갔다 나오고 갔다 나오고 그러다 우연히 어느 한 분을 만나기도 했다.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었는데, 불쑥 다가오시더니 나랑 같이 성경 공부해볼래? 라고 하는 게 아닌가. 그는 결국 매주 나를 멘토링해줬다. 성경을 외워가야 하는데 아주 무서웠다. 성직자도 아니고 유명하지도 않고 조용히 섬기는 분이었는데, 이렇게 3년을 배우니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확고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는 마음속에서 무언가 꺼내 놓으려는 듯 왼손을 가슴팍 아래부터 위로 쓸어올리는 동작을 되풀이했다. 그런데도 답답했다. 하나님의 존재는 확신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 수 없었다.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게 부끄럽고 속상했다. 결국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느냐는 질문에 그는 의외의 고백을 했는데요.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이미 만났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아들 병석에 찾아온 누독의 옷차림의 예수 그리스도. 2003년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것 같다. 그땐 몰랐다. 당시에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 남편이 SK그룹 분식회계 사건으로 감옥에 갔고, 아들이 소화당뇨라는 난치병에 걸렸다는 판정을 받았다. 평생 인술민을 맡고 살아야 한다고 하더라. 아이들 데리고 서울대병원 소화평등에 입원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마음이 참 힘들었다. 노관장은 남편과 아이 모두 공격에 빠져있던 당시를 떠올리면서도 목소리가 어둡지 않았다. 밤에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데 누가 아이와 내 침대 쪽으로 다가왔다. 허름한 누독의 옷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는 가만히 아이와 나를 바라봤다. 얼른 일어나서 누구냐고 물어야 하는데 너무 피곤해서 그러지 못하고 속으로 내일 물어봐야지 하고 눈을 감으려 했다. 그 순간 자리를 떠나 걸어갔다. 그는 시선을 아래로 떨구고 하나하나 설명했다. 다음날 간호사실에 가서 누독의 옷을 입은 사람에 대해 물어봤는데 그런 사람 없었다고 그러더라. 내가 분명히 봤는데. 지금도 뚜렷한 모습으로 떠오르고 인상에 남아있는데 말이다. 당시 결국 나는 의문을 풀지 못했고 누독의 정체를 알지 못했다. 누독의 정체는 수년 뒤에 밝혀졌다. 그분이 예수님이라 알게 된 건 한참 뒤다. 맨발의 천사라는 최춘선 할아버지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봤다. 거지같은 행색으로 30년 동안 지하철을 돌아다니며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전도를 하고 다니는 할아버지였다. 누독의 옷처럼 냄새가 나니 사람들이 다 피했다. 그런데 사실 술에 취하지 않았고 미친 분도 아니었다. 다큐멘터리 감독이 할아버지 집에 찾아가 보니까 멀쩡했다. 온전한 분이었던 것이다. 더러운 곳을 맨발로 다니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수에 대해 전하며 휘적거리는 모습. 영상을 보다 순간 2003년 아이 병실에서 봤던 그와 너무 비슷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독이 차림으로 찾아오셨다. 평안 찾은 가족 아들은 교회에서 비트박스로 특송. 누독이의 정체를 알고 난 뒤 뭐가 달라졌냐 라는 질문에 그는 평안이라고 답했습니다. 아이가 죽을까봐 맨날 노심초사였어요. 혈당이 높았다 낮았다. 아이의 건강이 왔다갔다 했다. 밤이나 낮이나 잠을 잘 수 없었다. 걱정 말고는 하는 일이 없었다.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날 이후 평안이 찾아왔다. 이런 논리다. 그때 아이를 찾아온 분이 예수님이면 예수님이 돌봐주신다는 뜻인데 내가 왜 애가 죽을까 살까 걱정을 해야 하나. 그 순간 나는 자유로워졌다. 아이로부터 떨어졌다. 걱정도 떨어졌다. 그리고 아이와 내게는 평안이 왔다. 아들 최인곤 군은 여전히 당력병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병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익혀서 정상적으로 생활하는데 큰 무리는 없다고 합니다. 학교와 교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며 대학에 갈 준비에도 열심이다. 이후 학교라는 대한학교에 자진해서 들어가 공부를 했고 교회에서는 성가대로 섬기고 있다. 피트박스로 예배 시간의 특성을 하고 수련회에도 따라간다.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지금이다. 서울대 소아평등에서 어쩌면 나는 가장 낮은 바닥이 있었다. 아이가 아빠 죽을지 모르고 남편의 회사는 망할지도 모르고 하지만 바닥에 있을 때 평안의 씨앗을 주신 그 순간과 분위기가 아직도 생생하다. 이게 나의 간증이라면 간증이다. 노환장은 경기도 일산의 조그마한 개척교회에 가족과 함께 초석한다. 매주 예배를 드린다. 이에 민정이는 예배실에 들어가 앉으면 바로 90도로 고개 꽂고 잔다. 아들은 열심히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매일 밤마다 아이들과 손잡고 기도한다. 아들한테 성경 쓰라고 하면 투덜거리고 하지만 그래도 민정이랑 같이 잘 따라줘서 그것만이라도 고맙다. 노태우 전 대통령 부부의 회신 노관장은 아버지 노 전 대통령이 예수를 영접한 사실을 알았을 때의 감격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사실 제대로 전한 것도 없고 열심히 전도하지도 않았는데 자식이 부모를 전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는가. 제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특별히 효도를 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너무 감격스러웠다. 오랫동안 부처님을 모시고 사셨는데 이렇게 돼서 감사를 따릅니다. 아버지가 신앙을 갖게 된 과정에는 조용기 김장환 하영조 목사 등 목회자들의 역할이 컸다고 전했는데요. 아버지가 조용기 목사님하고도 굉장히 가까우셨고 김장환 목사님과도 친분이 있으시고 진짜 서로 굉장히 사랑하는 사이였던 것 같다. 그리고 아버지가 감옥에 가셨을 때 2년 넘게 계셨는데 성경을 두 번인가 독파를 하셨다. 옥중에서 아버지 담당 간수가 장로님이셨다고 한다. 늘 해맑은 얼굴이셨는데 아버지의 유일한 불만은 질문을 하면 답을 잘 못한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열심히 성경을 읽으셨던 것 같다. 기도해 주셨던 분들도 많았고. 노관장은 아버지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준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노소용 34년 결혼생활 재산분할 1.2%뿐 1심 판결 수치스러워. 노소용 재산분할 1.2% 판결 수치스럽다. 딸 한마디에 항소 결심. 노소용 1심 판결 소감 가정 지키고자 했었는데 완전한 패소.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에서 1심에 불법해 항소한 노소용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노관장은 1심 판결에 대해 예상 못한 결과였다. 제겐 완전한 패소였다고 평가했죠. 그러면서 1심 판결로 인해 앞으로 기업을 가진 남편은 가정을 지킨 배우자를 홀값에 쫓아내는 것이 가능해졌다. 여성의 역할과 가정의 가치가 전면 부인됐다. 이것이 제 마음을 가장 괴롭힌다고 했습니다. 법률신문은 지난달 28일 진행한 노관장과의 인터뷰를 2일 공개했는데요. 먼저 노관장은 1심 판결에 대해 예상 못한 결과였다. 제가 결혼생활 34년간 가장 애를 쓴 건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거다. 그동안 인내하기 어려운 일도 많았다. 그래도 저는 가정을 지키려고 끝까지 노력했다고 했죠. 노관장은 2017년 남편이 먼저 이혼 소송을 냈고 그래도 견디다가 더 이상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서 2019년 반소를 제기했다며 그렇게 5년 동안 이혼 재판이고 국민들도 다 지켜보시는 재판인데 판결이 이렇게 난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럽다고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6일 노관장의 이혼 소송을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관장에게 위주자료로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취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노관장은 재산분할 665억원에 대해 외부에 드러난 바로 5조 원 가까이 되는 남편 재산에서 제가 분할받은 비율이 1.2%가 안된다며 34년의 결혼생활 동안 아이 셋을 낳아 키우고 남편을 안팎으로 내조하면서 그 사업을 현재의 규모로 일부는데 제가 귀한 것이 1.2%라고 평가받은 순간 그 금액보다 그동안 저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외면당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번 판결로 수십 년을 함께한 배우자로부터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받으면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생각까지 든다고도 했죠. 1심 재판부는 최 회장 소유 SK 주식을 투규 재산으로 보고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소영 씨가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죠. 노관장은 이 부분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최 회장과 1988년에 결혼해 큰딸, 둘째 딸, 막내 아들을 낳아 키웠고 34년간 가정을 지켜왔다. 최 회장이 두 차례나 구속되고 회사가 위기에 쳤을 때도 그의 곁을 지켰다며 시카고 대학 경제학부 박사 과정에서 최 회장을 만났을 때부터 미래와 사회에 대한 꿈과 비전을 함께 나눈 파트너였다고 했습니다. 이어 결혼 후 자네들이 생기자 자연스럽게 저는 유가와 내조를, 남편은 밖에서 사업을 하는 역할 분담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저는 SK무용의 가치, 즉 문화적 자산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했다. SK본사 설인동 빌딩 4층에 위치한 아트센터 나비는 기술과 예술을 결합해서 불모지였던 미디어 아트 영역을 개척한 SK그룹의 문화적 자산이다. 기술 중심의 미래지향적 기업 이미지와 맞는 영역이다. 시작부터 남편과 의논하며 설립했고 20년 가까이 SK그룹과 협력하며 유지해왔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 재벌가의 재산다툼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며 제가 지키고 싶은 건 돈보다 가정의 가치다. 저의 경우는 보통의 이원가른다는 축출이원이다. 쫓겨난 것이다. 1심 판결로 인해 앞으로 기업을 가진 남편은 여성의 역할과 가정의 가치가 전면 부인됐다. 이것이 제 마음을 가장 괴롭힌다. 이 판결로 갑자기 시계가 한 세대 이상 뒤로 물러난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항소를 결심한 이유는 딸의 역할이 컸다. 노관장은 1심 재판 후 딸에게 엄마 혼자 너무 힘드네. 여기서 멈출까? 라고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딸이 여기서 그만두는 엄마가 내 엄마인 것은 싫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노관장은 그때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항소를 결심했으며 노관장의 항소장 제출 이후 최의장 측 역시 소송 결과에 불러보게 맏항소를 제기했죠. 노관장은 해당 인터뷰가 공개된 후 지인들에게 이것 퍼뜨려주세요. 저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며 기사 링크를 전송했다고 합니다. 노관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도 해당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최태훈, 노소영님 두 번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모든 문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트위였습니다. 크리스찬 트위원